내가 더 장군 명언.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인은 몸을 주름지게 합니다. 금연은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군인은 전쟁에 가장 깊은 상처와 상언을 견디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위더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더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기는 언급된 단어를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 형편없습니다. 군인은 군대입니다. 어떤 군대도 군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군인도 시민입니다. 사실 시민권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은 조국을 위해 무기를 뜨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인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가장 깊은 상처와 상언을 견디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교활한 세력 때문에 우리 위대한 국가의 안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더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대입니다. 어떤 군대도 군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군인도 시민입니다. 사실 시민권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은 조국을 위해 무기를 뜨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이는 몸을 주름지게 합니다. 금연은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군인은 전쟁에 가장 깊은 상처와 상언을 견디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위더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기는 언급된 단어를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 형편없습니다. 군인은 군대입니다. 어떤 군대도 군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군인도 시민입니다. 사실 시민권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은 조국을 위해 무기를 뜨는 것입니다.